고양이야 아휴 우리 사람이나 사람을 귀찮게도 안 하고 지 혼자 이거 또 예쁘게 그려놓은 거고 해서 나는 호랑이인 줄 알았더니 고양이 되네 또. 강아지는 어디 있어 강아지 이거 아니야 이거 강아지 이거 아니야 그거는 하이리가 했나 아니야 사람이 갈 거야. 또 너무 이쁘다 이 호랑이 진짜 색깔이 아 고양이 거기네 그렇지 하이리가 한 거야 내가 볼게 요거네 요것도 하이리가 한 건가 아니 하람이가 이쁘게 했다 귀도 귀 핑크색 서정이 어떻게 그렇게 귀여워요 이거 이제 아까 고양이 봤잖아 하이리 이제 아니 하람이 오면은 이걸로 싸가지고 뭐 복욕 시켜주는 수건인데 여기에 하람이가 여기에 뭐를 그린 그린 아 이거 이것도 야 이것도 하람이가 응애응애 할 때 한 거야 아니 차갑지 응애응애 할 때 이거 오늘 하람이 이제 싸주자 말려서 그거 하람이 거요 아니야 하이리 하람이 하이리 다 썼어 이거 그니까 왜 거기 거기 병원에 있고 요리도 있어 I am the boy I am the 포조 I am smallest planet but I am biggest art but I am biggest second on the planet of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